하늘들 어서오세요 성훈이의 취향이 가득한 이곳은 취향존중 하성훈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하늘들 안녕하세요 취향존중 하성훈 우리 하늘들이랑 어느새 36번째 취향전시장을 채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지금까지의 취향전시장을 같이 돌아보면서 추억도 회상해보고 그중에서 제 취향을 제일 저격한 것들을 골라골라 골라보려고 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씩 읊어볼게요 첫 번째로 구름이 하트 취향이 있었어요 어떤 하트를 좋아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하트 취향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심을 담은 하트 성이 없어 보이는 손가락 하트는 좀 피하고 싶고요 두 손 모아 하트를 날리는 게 아직도 저의 하트 취향이에요 머리 위에 하트 가슴 앞에 두 손 손가락 모아서 하트 이렇게 보라 하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름이의 찍먹 취향이 있었어요 네 뭐 음식마다 찍어 먹는 게 다르죠 뭐 탕수용은 찍먹, 부먹 다 있었겠지만 이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찍먹이 낫지 않나 어렸을 때는 부먹이었지만 크고 나서는 찍먹이 좀 더 편하고 뭔가 과하지 않는? 요새는 뭐 담가서 먹고 그러면 조금 과하다고 해야 되나 소스가 지금 딱 찍어 먹고 싶은 거요 탕수육이에요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서 아닌가?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 거? 뭐가 있지? 불닭 소스에 딱 찍어서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구름이의 피규어 취향도 있었죠 저희 집에는 곰돌이들이 많은데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사실 저는 그 베어볼이 있지만 마블 시리즈는 없었는데 이번에 마블 시리즈를 좀 갖고 왔어요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을 좀 데리고 왔는데 맨날 이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게 정리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못 버리겠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쁜 게 항상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주문한 게 있는데 털 달린 것들 그런 거 요새는 털 달린 뭔가 귀여운 것들이 제 취향인 거 같아요 자 커피프린스의 커피프린스 구름왕제의 커피 취향도 있었죠 네 요새는 아 원래는 아메리카노도 좋았지만 요새는 라떼도 좋아요 라떼도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카페라떼도 먹을 때도 있고 바닐라라떼 먹을 때도 있고 마차라떼 먹을 때도 있고 요새 라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리장인 하쿡에 요리 취향도 있었죠 요리를 잘 하진 못했지만 역시나 지금도 요리를 잘 못합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뭐 해볼 생각은 음 아니야 요리를 왜 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시간도 아끼고 그냥 잘하신 분들의 거 먹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분들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하늘들을 위해 준비했어 그래서 오늘 선물 취향도 있었어요 어 저의 취향은 항상 뭐 상대 제가 주고 싶었던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그쵸 이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중요한다고 생각했었죠 아 맞아요 어 선물 제가 최근에 받은 선물이 있어요 음 음 유니버스에서 어디서든 사랑 많이 받아야 해 하고 유니버스와 함께 달려서 고마워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얼굴 상태가 안 좋아 보였나? 비타민 미네랄을 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걸 먹으면서 힘을 내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준 선물 어 뭐가 있었죠? 그 친구가 스피커 좀 필요하다고 해서 스피커 선물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독립한다고 해가지고 뭐 필요하냐 집들이 선물로 하다가 스피커를 좀 선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취향들이 있었어요 뭐 저스틴 미버도 울고 걸 하스틴 미버의 패션 취향도 있었고요 뭐 날씨요정 구름왕자의 사계절 취향도 있었고 깡깡주이 뽀메생과 댕댕이들이라는 취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숫자 취향도 있었어요 그쵸? 럭키 가이 구름이의 숫자 취향도 있었고 휴가 취향도 있었고요 호불호 취향도 있었어요 그쵸? 호불호 이거 또 많이 갈렸죠 지금까지 취향 전시장을 해본 결과 나는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다 아닌 것 같다 몰랐던 나를 알게 된 순간도 있을까요 뭔가 저는 이걸 하면서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맞아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아마 우리 하늘분들도 아마 내 취향은 뭐였을까 그래서 취향이 좀 확고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의 취향 전시장은요 바로 37번째입니다 성은의 취향 전시장 취향 가득 행복존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토대로 성은이의 취향이 가득 담김 행복존을 만든다면 어떤 것들을 넣고 싶은지 상상의 나라를 펼쳐봅시다 행복존을 만든다면 일단 1번은 하늘이죠 하늘이 있어야 저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심할 때 게임도 해야 되니까 게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고프면 음식 먹어야죠 음식 먹을 때 행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음식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있어도 저의 행복존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취향 전중 하성은 오늘은 지금까지 취향 전시장을 돌아보고 지극히 또 개인적인 저의 취향들로만 취향 전시장을 가득 채워봤는데요 어땠나요?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네 저도 언제나 행복할 테니까 우리 하늘들도 언제나 행복하기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놀다 보니 벌써 집에 갈 시간이에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하늘들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너무 사랑합니다 취향 전시장 하늘분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취향 전시장을 하면서 우리 하늘분들도 많은 취향 알았을 테고요 저의 취향도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취향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합시다 사랑합니다